오늘 난 너를 만나기로 했던 하지만 나의 기대와는 달리 당황한 듯한 너의 모습이 보여 눈을 열고 다가와 서두르는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여 왠지 낯설어 보여 난 믿을 수 없어 왜 내게 이런 일 따위가 생기는 건지 내 잘못도 아닌데 난 이해가 안 돼 나 하나론 부족했었니 날 가둔 채로 또 누굴 찾는 넌 갑자기 들어온 아름한 사람 너에게 마치 늦어 미안하다고 그리고는 날 보며 얘기 많이 들었다고 어쨌든 꼭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았다고 너 그런 거였어 그녀가 날 볼까 그렇게 서두른 거니 그래서 그런 거니 난 용서가 안 돼 너 하나를 믿고 있었던 내 자신에게 지금 너무 화가 나 내 모든 게 내 모든 게 난 믿을 수 없어 너 왜 내게 이런 일 따위가 생기는 건지 내 잘못도 아닌데 나 이해가 안 돼 나 하나론 부족했었니 날 가진 채로 날 가진 채로 또 누굴 찾는 넌 나 늦은 밤 지금 나 서있는 여기 내 집 앞에 있어 어쩌다 보니 여기 너는 집에 없는 집 너는 집에 없는 집 너는 집에 없는 집 아직 어둔 너의 집 이제 그만 할래 이제 그만 할래 한글자막 by에서…